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 자, 벤이 이즈 아르티스트 이 스페이팅은 원더풀은 어딘가 틀렸을까요? 원더풀 뜻이 뭐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원더풀 코리아는 훌륭하다 한국이야? 아니요 원더풀 뜻이 뭐예요? 훌륭한 무슨 시야? 어떤 시 근데 여기는 어떤 시가 아니네 어떤이 어떠타로 바뀌었네 히스 이즈 뭐 그러면 다시 히스 페인팅스부터 다시 문장으로 다시 제대로 해보세요 펜 이즈 아르티스트 히스 이즈 페인팅스 원더풀 히스 이즈 페인팅스 히스 이즈 하면 그의 이다야 이건? 히스 페인팅스 이즈 원더풀 히스 페인팅스 이즈 원더풀 히스 페인팅스 이즈 원더풀 히스 페인팅스 이즈 히스 페인팅스 이즈 히스 페인팅스 이즈 히스 이즈 히스장 히스 오 히스 히스 목적격 목적격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컴퓨터 is your world earth is your is you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m i am i am i am 어디 틀렸으니까 어디 틀렸는지 얘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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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방으로 만들어놨어 말이 돼? 그녀는 방이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방이래요 내가 필요한 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필요해? 어디? 이거는 그녀의 방 무엇인데 지금? 무엇을 어디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사람을 방 만들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무슨 격?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펄즈는 자 우리말로 생각해볼까?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야? 원래 뭘 써도 되는 거야? 컴퓨터 제가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야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과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 나와서 그 명사가 앞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방금처럼 펄즈 로 바꿔 쓰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격? 죽격 무슨 격? 소유격 죽격 소유격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세트지 그치? 네 그리고 내가 뭐라 뭐라 설명했지 자 그럼 가볼까요? 비리드 써니 비리드 써니 judge 몰락 비리드 조달 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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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드를 비리드 굴드 비리 비리드 비리드 이게.. 나인.. 이게 나인 고클럽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기 다 있는데 일단 격은 무슨 격이야? 그치 죽격이지 여기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뭐라고 쓸거야 옆에다가 이.. 이 다 있다 그리고? 이 다 있다 이 다 있다 아.. 얘하고 얘하고 같아 보이나봐요 뭐 이상한 말은 많이 들었어 그치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어? 뜻이 있는 잇이 있고 아무 뜻이 없는 잇이 있다 오잉?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이과의 제목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가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자꾸 수업할 때 안만 길어봤자 가 인칭대명사야 얘를 또 쓰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또 쓰기 귀찮아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뭐가 될 거냐 그게 인칭대명사고 얘를 보고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꼭 알아야 되냐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 뭐 자율학기제 이런거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시험 칠 건데요 응? 1학기부터 그때 시험 문제 다음 잇 중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하면서 잇이 들어있는 문장 5개를 막 보여줄거야 그러면 누가 인칭대명사 또는 그것이라고 해석해야되고 어떤 녀석은 그것이라고 해석해야만 안되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되는 시험 문제 나올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날씨를 얘기하거나 날짜를 얘기하거나 요일을 얘기하거나 계절을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잇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녀석이란 말이야 앞에 나왔던 I have a pet bird 다음에 뭐였지? I love it 했지 걔는 이거란 말이야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암만 길어봤자 뭐 대신 왔어 My pet bird 대신 왔단 말이야 그런걸 보고는 인칭대명사라고 이렇게 아무 뜯어놓은 잇을 보고는 비인칭주어라고 할거래요 비인칭주어 뭐 이런 말 기억 안나면 그것이라는 뜻의 잇이 있고 암은 해석하면 안되는 잇이 있다 구분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무슨 문 의문문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냐 이게 부정문이지 잠깐만 해보자 해보자 I am not 어디 틀렸으니까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응 응 응 응 응 할 때마다 이런 문제 할 때마다 어디 틀렸으니까 오쳐달라는 얘기를 왜 계속 똑같이 해야될까 나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되고 뭐 된다 아 I am not 어디 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밖에 없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세 가지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형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문이라고? 부정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산대 부정문이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면 don't, doesn't, didn't 겠지 자 계속해서 기본형 뭐겠어 도저히 응 응 그렇지 잠깐만 열심히 했어 선생님이 딱 느껴져 그게 너무 열심히 했는데 됐습니까? 다 끄고 한번 보셔 보세요 어? 아이고 왜 또 이렇게 하지 왜 응? 아까처럼 그건 체육관이 아니다 하지 왜 됐어? 도 되고 모두 되고 모두 되고 히스 다 찐거진 또 이게 이중 이중아 오케이 그래서 얘도 세 가지네 일단 기본형 이거 아이템이 맞는데 이거 이렇게 치는 거 아닌데 도 유 유 라이크 도 유 라이크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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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 클래스 레이집 오케이 얜 어디갖고 없네 아 마이 또 세고 뭐도 세고 데이 데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된다 자 그 다음에 웃음은 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착한 딸인가요? 아이 네 응 응 응 응 응 응 무릎에 붙일 수가 없고요 한 번에 틀렸고요 응 응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 응 응 응 응 You are 생명된 말 오케이 또 한군데 틀리고 있구요 아니라면 네 오케이 고쳐줄래요 이거 지금 의문이라벨 아예 무슨 의문이야 또 고칠 데 없어 어 그래서 뭐 엠아이오 엠아이오 갑자기 파란색 줄이 생기는 물폭이니까 뭐 그 다음에 여긴 어디 고칠 데 없나요 으응 그 다음 계속해서 엠아이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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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깨야 유아 유아 자 이거 막판을 되게 빡세게 했어 지구야 수고했고 오케이 숙제해서 보내줘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어디가세요 예스 아이엠 생략된 말 이렇게? 예스 아이엠 캐나다 맞아? 아이엠 캐나다 아이엠 캐나다 오 난 캐나다다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다 예스 아이엠 캐나다 출신 아니라면 뭐 아이엠 나 캐나다 무슨씨 전치사 맞제비씨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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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빼는구나 아 진짜 나 짜증나게 할래? 나 귀찮게 할려고 걱정한 거지 아니라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친절한이라 어떠신 가르쳐 드렸는데 칸인트 오케이 칸인트 했는데 친절하다면 예스 데이 알 카인트 왜 또 이렇게 하지 왜 아니라면 노 데이 아트 카인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세트지 그치 맞아 아니야 있다 있다 있니 없다 여기서 뭐에 대한 설명합니까 누구에 대한 설명해요 여기서 대박 뭐 그래서 대열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너마도 혹시 대이랑 헷갈리진 않겠지 대열 뭐 거기 그 다음 아무 뜻 없다 아까 뭐랑 비슷하네 다만 이 뜻이 되려면 항상 무슨 동사랑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 싫어 이름 싫어 쓴데요 P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인다 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말로 전부 다 다 뭐 날씨 있으니까 없다 됐지만 뭐 날씨 없으면 책이 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묻는 거니까 있니가 됐지만 묻지 않는다면 있다 가 됐을 건데 근데 우리말로 다 있다인데 어떨 때 영어로는 is 써야 되고 어떨 때 are 써야 되는데 어떨 때 there is고 어떨 때 there is고 어떨 때 there are 해요? 여기에 안방기로 봤자 it이 있을 때 여기에 안방기로 봤자 day일 때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 쓰는 게 다르다 얘기하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도시에는 강이 있대요 강이 있대요 there is or evil there is there is 어? 어? no city indi city indi city 오케이 어디 틀렸으니까 좀 이따 고쳐주실래요 지금 고쳐주실래요? there i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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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what is it? 오케이 두 군데 틀렸으니까 고쳐주시고요 S 응? 단 하나 단 하나 아 그럼 한 군데 틀렸으니까 고쳐주시고요 어 어? 어 어 오케이 어디 어디에 위에 여기? 아 위에 뭐 어떻게 다시 읽어봐 그러면 스테어리지어어 미국인 디스 이거 한 권이 어디 틀렸어? 모르겠어? 그 다음 책이 한 권이 없대요 스테어리지어어 그 저 응? 저 리진트 어 온 더 테이블 틀린데 없고요 여긴 아직 안 됐나? 나 뭐 뭐 뭐 저 리진트 어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걸 인제 발견해? 응 암만 길어봤자 아이고 암만 길어봤자 잇 잇 잇 암만 길어봤자 잇 잇 잇 어 이치 알 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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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한 군데 틀렸으니까 고쳐주시고요. R. 뭐? Is there. Are there. 엄만 깨려봤자. OK. Is there. Is there. Are there. Are there. 하듯이 Are there 해야 된다고요? 네?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있으면? If there is. 네. 생각된 말. 하나 하나. 어? 뭐 뭐 뭐. 생각된 말? 우리말 해석에다가 생각된 말 얘기해 주세요. 그래? 이거 안 했어요? 그래서 yes. There is. Yes. There are. Here. 없으면. No. There aren'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한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이야 너희 동생분께서는 얼굴 뵙기가 되게 힘드네 다음은 06입니다 06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잘가요 네 잘가요 네 잘가요 네 잘가요 네 잘가요